맨유의 숄샤르 감독 보면 과거에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렇게 숄샤르 감독 축구를 보고 있으면 맞아 예전에 퍼거슨 감독의 맨유도 경기를 저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말이 오버랩 돼요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할 때 보면 무리하게 이렇게 공격으로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수비를 잠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고 공격과 수비에 잘 짜여져 있는 밸런스 이걸 가지고 정말 경기를 잘했죠 노련한 선수들 흐름에 따라서 경기를 잘 가져가고 한두 골차로 언제나 경기를 승리를 따내는 이런 축구를 잘했던 게 실내 기준 축구의 퍼거슨 감독의 스타일이었죠 숄샤르 감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숄샤르 감독의 맨유가 프리미어링 2위에 올라와 있는데 공격적으로 막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수비로 또 너무 내려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수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경기 결과를 잘 가져오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물론 부패라고 하는 워낙 뛰어난 선수가 있긴 하지만 어 그래 퍼거슨 감독을 많이 닮았다 역시 스승과 제자구나 이런 생각 있으면 됩니다 퍼거슨 감독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경기장 와서 이렇게 경기 보는 모습도 있고 또 여러가지 다양한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하나 숄샤르 감독 보면서 퍼거슨 감독이 떠오르는 건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좀 활용하는 걸 보면 아 이것도 정말 닮았구나 하긴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다른 팀에서 데려왔건 아니면 유수에서 키웠건 간에 참 그런 선수를 잘 쓰는 것 같아요 퍼거슨 감독이 그 유명한 퍼기의 아이들 또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어떤 호령을 했다고 한다면 쇼시어 감독도 지금 보면 뭐 공수퍼 딘 앤더슨 아니면 브랜덤 윌리엄스 측면 쪽 수비에 맥토미니도 역시 그렇게 성장을 했죠 공격 중 이제 그린우드도 그렇게 되는데 잘 어린 선수들을 또 과감하게 또 키우기도 하지만 잘 활용을 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쇼시어 감독이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또 하나의 아주 어린 선수를 데뷔시켰습니다 아 2004년생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뛰는군요 2004년 2월 2일생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막 17번째 만생일이 지난 선수인데요 쇼라 쇼타이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발음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인터넷도 검색해서 찾아보시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쇼타이어 좀 어떠세요? 쇼타이어 아니면 쇼어타이어 근데 뭐 쓸 때는 쇼어타이어도 괜찮겠지만 그냥 발음으로 가자면 부드럽게는 그냥 쇼타이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쇼타이어라고 할게요 쇼타이어 선수가 지난 주말 맨유에 뉴캐슬과의 경기 홈경기였는데 3대1로 맨유가 이겼잖아요 3대1로 앞서 있는 상태에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89분에 쇼시어 감독이 레시포드를 빼주면서 쇼타이어 선수를 교체로 출전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에요 만으로 17살 19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리죠 등보도 74번 딱 달고 이렇게 교체들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사실 좀 이렇게 얼어있더라고요 얼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모습이 좀 보였고 나이로만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맨유 역사에서는 앤젤 고메스 다음으로 어린 선수라고 하고요 그냥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 이전 모든 역사를 다 따져보면 7번째로 나이 어린 선수의 1군 데뷔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어린 나이에 쇼타이어 선수가 뛰게 된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에 원래 쇼타이어 선수가 벤체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전 뛰진 않았고 그 경기는 2002년생인 만 18살의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레알 소시에다드 그 유로파 경기에 뛰었었죠 그게 이제 맨유 데뷔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탈리아 아탈란타 와가지고 맨유 데뷔전을 치렀는데 확실히 어린 선수를 만 18살 선수들을 과감하게 좀 투입을 하잖아요 쇼타이어가 이번에 뉴캐스 경기에서는 워낙 짧은 시간이었어요 뭐 들어가서 바로 휘슬이 좀씩 다 울렸기 때문에 많이 뛰진 않았는데 왼쪽 측면에서 주로 좀 움직였고 기록 보니까 볼터치 한 6번 정도 패스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 이제 뒤에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른발잡이고요 돌파 좀 좋고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막 너무 무리하게 드리블해서 혼자 한다르기보다는 위타적인 플레이도 잘해요 도움도 곧잘 주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1군에 어찌 보면 약간 좀 급작스럽게 데뷔전을 치룰 수 있었던 것도 얼마 전에 그 23세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2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23세 이하팀 리그 경기인데 뭐 리저브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거기서 블랙범과 경기하는데 얼마 전에 패트트리그를 기록을 했고요 또 나이가 되다 보니까 프로계약을 딱 맺으면서 1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숄샤르 감독 체제에서 지금 유망한 어린 재능들이라고 불리우는 선수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쇼타이어 입니다 그 아마도 디알로 2002년생 2003년생인 공격수 조 휴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생의 미드필더 한니발 메브리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과 함께 가장 유망한 재능이라 불리는 선수가 바로 쇼타이어 선수입니다 원래 이제 그 집안은 나이지리아 쪽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면 쇼라라고 들어가잖아요 나이지리아 쪽인데 태어난 건 뉴캐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는 뉴캐슬 아카데미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맨유하고 인연을 맺은 게 어쩌면 참 이래요 이렇게 몇 가지 우연적인 사건들이 겹치면서 필연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10살 때 그러니까 뉴캐슬 쪽에 있다가 10살 때 부모님이 일자리 때문에 맨체스터로 이렇게 이주를 한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사를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 뉴캐슬은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 강릉? 속초 이 정도고 맨체스터는 우리로 지도로 따지면 서울 정도에 있는 위치인데 이렇게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라서 왔는데 10살 때 맨유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냥 확 터지기 시작하죠 나이도 됐겠다 또 워낙 좋은 재능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워낙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빠르고 기술적이어서 막 그 지도자들한테 맨유 쪽에서도 와 저 선수는 뭐가 되겠다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그 유럽 뉴스 리그라고 아시죠? 우에파 뉴스 리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진이 짜여지면 고 산하 뉴스 팀들끼리도 리그 경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도 경험을 쌓으라고 그게 이제 유럽 뉴스 리그라고 하는 건데 2018년 12월에 쇼타이어 선수가 14살의 나이에 여기 출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유럽 뉴스 출전 기록을 이미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미어 리그 2 23세 이하 리그에서 활동 중인데 거기 맨유 23세 이하 팀 감독이 닐 우드 감독인데 제가 쇼타이어 선수에게 했던 평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매우 뛰어난 테크닉이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그는 항상 월반에서 나이 많은 선수들과 뛰었다 그러니까 그 나이대보다 항상 이런 식으로 월반하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형들과 뛴 거죠 이번에도 17살에 지금 프리미어 리그 데뷔할 정도니까 항상 그랬다는 거고 위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9번 위치에 세워놔도 잘할 수 있고 9번 위치라고 하면 최전방 좌우 윙포워드에 갖다 놔도 잘할 수 있고 날개도 잘한다는 거죠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약간 이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10번의 역할도 잘한 선수다 닐 우드 감독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2에서 14경기를 쇼타이어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6골과 3개였으니까 곧잘 지금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올 초였던 2월 5일 블랙범 경기 제가 아까 헤트트릭 얘기했는데 그때 6대 4로 이길 때 헤트트릭 기록을 하면서 정말 빵 터졌고 프로 계약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숄샤르 감독이 아마드 디알로하고 한이발 메브리 선수와 함께 아예 1군으로 승격시켜가지고 팀 훈련을 정기적으로 했어요 형들하고 지금 이제 프리미어 리그 맨유의 일진들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회를 좀 본 건데 이번에 탁 지난 주말에 데뷔전을 드디어 시켜준 겁니다 어 쇼타이어 선수가 누구 좋아하냐 롤모델을 누굴 삶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브라질의 호나우지뉴 선수에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 확실히 기술적인 네 물론 약간 좀 스타일은 제가 봐서 좀 다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막 2선에서 좀 창의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건 좀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른 선수다 보니까 마이크로원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원 마이크로원은 뭐 맨유에서 뛰었으니까 리버풀 출신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원도 속도감 있는 또 그러면서 팀에는 지금 레시포드 레시포드도 굉장히 저돌적인 공격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직은 쇼타이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는 건 몰라요 알 수는 없고 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어우 그래도 17살에 역사상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째 혹은 맨유 전체 역사상 7번째로 어린 선수가 데뷔를 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선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 한번 해드렸는데 확실한 거는 확실히 그 쇼차르 감독이 포거슨 감독의 향기를 많이 느끼게 한다 전술적으로도 어린 선수를 중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 그러면 계속 쇼차르 감독 체제로 기다리면 또 한 번의 왕국이 건설되는 건가?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쇼타이어 대단하네요 2004년생이 프리미어 리그 데뷔라니 우승 . 아마 11 . 5 . 감사합니다.